배하, 진석훈입니다. 저희 영통베이비플러스가 영통베이비하우스로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. 예비 부모님들에게 더 나은 프로모션,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새롭게 출발하게 된 저희 영통베이비하우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기존에 저희 매장에서 받으셨던 적립금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저 진석훈 역시 계속해서 영통베이비하에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래 그랜저를 하라고 하셨는데 되나? 딱! 이거 빨리 뒤집어주세요, 이거. 으응 한 번 해주세요, 최대한 해주세요. 하, 또 있는데. 에이, 음. 제가 사실. 음. 네? 뭐 하시는 거죠? 저를 해야 돼요?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너랑 카메라 들고 해야지. 인사. 일동. 성리, 성리. 자! 구수자 여러분께 대여 평례! 충성! 어, 뭐야 뭐야? 평례! 참! 저희 영통베이비하우스! 이거 끊어놓는 거야? 잠깐만 이거... 잘 부탁드립니다! 이거 쓰지 말고! 잘 부탁드립니다! 정网진 vorbei! 이빨! 系А λ이 voz츠도 따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